5분, 10분 만에 제시어 딱 해서 옷 가져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신발 입어 신고 있어도 되겠어 누나 사운데로 오실래요? 제가 감히 뭐... 대결하겠다고 괜히 까불어가지고 이거 지금 너무 민망하네요 오늘의 컨텐츠 탑 스타일리스트 대 핫도그의 탑 스타일리스트 정재열 아유, 제가 근데 왜 이분이랑... 제가 하고 싶다며 왜 이제 와서 뺄지게 제가 언제 하겠다고 그랬어요? 제가 누누이 말했죠? 네 어떻게 같이 보신다고? 서수경 대 정재열 제가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제시어 주제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시면 돼요 누구를요? 저요 너 사이즈 뭐야? 몰라요 어? 저는 제 사이즈 몰라요 잠시만요, 사이즈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! 어, 이건 소예요 확실히 여긴 소고요 105? 네 허리네? 32야? 허리... 몰라요? 한 30? 선생님 근데 좀 무서운 게 너무 진심이시니까 세 사람! 너무 가까웠다, 이기시려고... 아니,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메인 잡이니까 메인 잡이니까 자, 갈게요 바로 뛰어 들어가시면 돼요 1층이랑 지하 1층이에요 하나 둘 셋 세븐틴 세븐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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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겠네, 미쳐버리겠어 원재 아오 어 같은 생각이 든테나 아, 디자인 아표 노래 이 느낌은 괜찮은데? 반지 주렁주렁 팔찌 목걸이 주렁 주렁 끝 나 있잖아 자연스럽게 세bridge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점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. 누나 종이 끝났다는데요 벌써? 저 여유가 있어요! 여유가 있어! 저는 아이돌이 돼야 돼요, 아이돌! 일단 아이돌이 돼야, 아이돌이 있으면 이해하지! 깜짝 까면 돼 봐, 깜짝 까면 돼 봐. 어디 있어, 어디 있어? 여유가 있어야 돼, 여유가! 진짜, 뺑뺑뺑! 요즘 치워져! 나 잘 모르는 것 같아.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골라야 됩니다. 이젠 됐다 됐다 박자 스윙스? 따가워 깜짝 놀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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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를 꼈네. 오케이 오케이. 저희들 뒤로 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둘 다 너무 충만 난다. 얘 나 얼굴 한 번만 더 가르세요. 1번, 2번, 2번, 골라주시면 돼요. 벌써 왔어. 그럼 지하에 있을게요. 네, 네. 어려워, 어려워. 하나, 둘, 셋. 2번. 2번. 서수구. 왜 이건 거야? 왜 이거예요, 골라님. 왜? 1번은 약간 나 데뷔한 지 오래돼. 내가 쇠가 묻은 아이돌 같아. 세븐틴 찐진 않았구나. 자, 그럼 마지막 다음 미션 하나 드릴게요. 뭐 또 있어요? 한 번 더 해야 돼요. 자, 갑니다. 둘, 셋. 새학기 신입생님. 아... 반정해. 얼굴이 너무 썩어있는데? 이게 새학기 신입생이네. 아, 일단 모자 읽어야겠다. 다른 나의 남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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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 나 진짜.. 나 지금 진짜.. 와.. 너무 힘들어.. 너무 예쁜데 옷 어딨어? 됐어.. 오케이.. 아.. 한정 씨! 나 입으시다고.. 저기 신발 벗고, 바지 입으시고 그렇지.. 그 다음에 이거 입고, 롤업하고.. 아.. 이건 병신났네? 이게 아닌데.. 아.. 하나.. 둘.. 셋! 아.. 내 눈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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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새내기가 돼 버렸어.. 잠깐만.. 이거는 내야 돼, 이렇게.. 응, 그렇지.. 아, 다르다.. 퓨어한.. 어? 새 학기 있다! 하나, 둘, 셋! 안녕 선배님들 다 됐어요? 네! 됐어요? 네네! 하나.. 하나.. 둘.. 셋! 둘.. 셋! 둘.. 1번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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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! 아.. 아.. 왜요? 누구야? 재생장? 아.. 이게 훨씬 낫잖아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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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누나, 이상하네! 아.. 이상하네! 야, 누나 몰카 아니지! 몰카 아니예요? 솔직히 말해봐! 누나, 정말 죄송하지만 몰카는 아니예요! 저도 몰카로 해드리고 싶은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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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뜰 수가 없네요! 너는 그냥 프로들을 다 깨고 다니는 거야! 예예예! 고정깨기 그냥! 아.. 아까 전에 막.. 말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! 세븐틴 10명 하는 거보다 더 힘들다고! 진짜.. 내가 그동안 입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! 아.. 아.. 널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될 거야! 정오배! 정오배! 볼지 모르는 얘네! 사실 여기 나오실 분이 아닌데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쓴맘만 보고 갔어서 좀 마음이 저도 아픈데 진짜, 진짜, 나 졌어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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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.. 아.. 이럴 수도 있구나! 아.. 사람들이 보는 유사 다 정말 다르구나! 그런 또 새로운 시각을 깨달으시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새롭게 너무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안녕! 음.. … … .. … … … 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